안녕하세요. 지난 1년 동안 매일 따갈록 한마디를 연재하여 따갈록 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몇 분에게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부하신 것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프랑스의 한 회사가 메트로마닐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를 제안했다고 폐존시 정부가 밝혔습니다. 2년간의 연구조사 결과 마리키나 강을 따라 마리키나 시티, 케손시티 그리고 파식시티를 지나는 케이블카 설치가 해볼 만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케이블카를 LRT2, MRT4 등과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설치 시 하루 3만에서 3만 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측이 필리핀 해양조사 선박이 스카버러 암초에서 활동 중에 물대포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상원의원 프란시스 톨렌티노는 중국의 이런 행동이 필리핀의 활동을 절대 멈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여관에서 민간 조사선을 상대로 중국이 물대포를 사용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중국의 물대포 사용은 3시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과 미국, EU 등은 중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물대포 공격이 민간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간 주도의 해상활동이 중국 해경의 물대포 공격 이후 필리핀 서해에서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필리핀 서해 주변의 필리핀 어민들을 위한 기부품들을 전달하는 해상활동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틴 이토연합은 필리핀 군이 주둔하고 있는 라왁 제도의 선물을 전달하려는 크리스마스 호송이 중국배들이 이 지역을 선회하고 있어서 방향을 틀기로 했습니다. MV 카피탄 펠릭스 오카오는 팔라완의 엘리도를 출발한 지 16시간 만에 되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히나투안 수리가오데스루에서 일요일 오전 7시 58분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필리핀 화산지진학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